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2025년도 데뷔 9월 치러진 모의고사 화학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하나하나 훑어가면서 쌤이 다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1번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딱 보자마자 선지 바로 읽어야지. 기억은 탄소화물인이 맞습니다. ㄴ, 기억의 연소 반응은 매테인은 우리가 열을 이용하는 거잖아. 열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흡열은 절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ㄴ에 대해서 나왔네. 의료용 알코올 솜을 닦으면 기화열 흡수를 통해서 시원해진다. 기화열 흡수를 말하는 것이네. 아, 1번에 대한 정답 4번이네. 바로 체크하시고 2번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2번도 보겠습니다. 빠르게 풀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XOH와 HY가 반응을 해서 어떤 물질을 생성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하나를 잃어서 LI 플러스야.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OH 마이너스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라보면 결국 하나, 둘, 셋의 껍질에 있는 17쪽이니까 이거 HCL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건 누구야? LICL이다. 다 찾아서 확인할 수 있어. 자, 산과 염기에 중화 반응이 되네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X는 리튬이니까 전성이 있습니다. 자, 니은. XY는 이온 결합물질이다. 라고 하는데 XY는 양이온, 음이온의 결합물질이 가능합니다. ㄷ. X와 O는 2대1로 결합을 해서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한다라고 하는데 X가 누구입니까? 리튬. 자, O가 누구입니까? CL. CL이 아니고 O가 산소죠. 당연히 2대1로 안정한 이용결합물질을 만든다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답인 5번 기역, 니은, 디귿으로 확인하시고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이 용기에 SIH4와 HB열을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에 용기에 존재하는 물질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자, HIH4인데 자, 이게 HB열이 이제 반응을 해. 맞죠? 그럼 얘가 SIB열을 만들어. 4개나 만들어. 자, 그리고 H2다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그러면 B열이 4개를 여면 4개 너희들이 한번 맞춰봐. 그리고 SI에 맞춰놓고 H가 1, 2, 3, 4, 1, 2, 3, 4개니까 4H2다라는 건 너희가 바로 찾을 수 있죠. 이렇게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이게 64래 현재 64g이 이제 반응을 하는데 생성되는 H2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는 걸 묻고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 문제에서 자, H와 SI의 규소의 원자량이 얼마 28이라고 하니까 얘 1몰의 질량이 32g이지. 그럼 얘가 뭔데? 2몰이다라고 하는 데 해당합니다. 이게 2몰이 되겠죠. 이게 2몰이면 얘는 몇 몰이 나와요? 8몰이 나오겠네. 그러면 자, 수소의 분자량이 2니까 28에 얼마 16이다라고 너희가 봐주시면 되겠죠. 정답 2번이 되고요. 자, 다음번 우리가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X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다. 자, A와 B는 각각 염화 칼륨과 포도당 중 하나이다. 자, 가설을 보시면 자, KCL과 포도당은 무슨 상태에선 구분할 수 없다? 당연히 고체 상태에서는 둘 다 전기 전도성이 없어서 구분은 못하지만 액체나 수용액 상태를 만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험, 기억이 액체인지 수용액인지 빠르게 너희들이 스캔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면 LED 램프가 켜지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고체와 수용액을 비교했네.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아, 이용결합물질 그리고 공유결합물질. 업고 있는 건 KCL이네. 이게 포도당이네. 라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 포도당, 이 포도당과 KCL을 확인할 수 있는 거. 기억에 들어갈 거. 수용액이 적절한 거 맞습니다. 자, A가 KCL이다. 맞고요. 여기에 있는 포도당은 당연히 공유결합물질이 됩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암기를 하면서 빠르게 독해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인 5번이고요. 자, 봄. 자, 봄. 자, 봄. 자, 봄.